잠깐만 일단 봐볼게요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안 보여 보네 니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 안 보여 2020년 10월 18일 시청자와 함께하는 여행 7탄 시청자와 함께합니다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지금 소리 들리지? 뭐야? 뭐야?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야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잠깐만 뭐냐? 딴 데야 딴 데야 딴 데야 이거 안돼 그냥 카메라 들고 한번 해봐 일단은 알았지? 저게 어떻게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거야 저게 어떻게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거야 올라갔는데 뭐 없는거 같아 뭐야 왜그래? 이거 왜이래? 뭐 눌렀어? 왜그래? 어떡해 어떡해 빨리 와줘 됐어 왜그래 이거? 갑자기? 갑자기 이거 또 뭔 소리야? 뭐야? 차가 와줘 차가 와줘 저기인데 소리가 총소리같은거 차가 와줘 위에 인데? 천천히 야 뭐냐? 뭐야 뭐야? 어디서나 보여? 2층이요 바닥에 비추면 무서워요 바닥에 비추면 무서워요 바닥에 비추면 무서워요 loved вс 바닥에 비추면 무서운데 바닥에 비추면 무서워요 바닥에 비추세 바닥에 비추면 차가 vere 바닥에 비추면 무서워요 바닥에 비추면 무서워 bothの 이름 바닥에 비추면 communic robi 사모지 바닥에 비추면 그러나 바닥에 비추면 functionality 누구야? 아래에서 뭐해요? 아래에서 뭐해요? 여기가 아까쯤에 피아노 소리 들었다 했지? 여기가 피아노 방이거든? 후레쉬를.. 이쪽 뭐 있는 것 같아 이쪽? 이쪽 뭐 있어요 아까 이쪽에서 소리 안나 들었어요 이쪽에서? 내가 불안해가지고 다칠까봐 다칠까봐 불안해가지고.. 전bras serie 아 잠깐만.. 와 깜짝이야.. 와 잠깐만.. 일로와 봐 일로와 봐 딱 붙어있어요? 이거 하차기에요 형은 아주 꽉 잡고 있구만.. 아주 꽉 잡고 있어 도망가잖아요 맨날 닭걸러기 싫어해요 오늘 아 쪼봐 쪼봐 어디? 어 여기 뭐 어떤거? 깃발이구나 아 나 진짜.. 너 왜그냥.. 여기 피하는데? 이구리.. 이구리.. 누구세요? 어디서? 방금 직소리 들었지? 누구세요? 방금 뭐 이런 소리 들었지? 바닥 긁히는 소리 그런 소리 들었지? 바닥 긁히는 소리 들었어요 누구세요?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별 기운은 안 느껴지거든요? 아직까지는.. 잠깐만.. 뒤로가.. 뭔 소리야? 어디? 여기 유리 안에서 무슨 소리 났어요 유리 안에서? 아닌데? 저기.. 저기.. 잠깐만..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롤리파 메뉴처팅하세요 여러분들 말했습니다 메뉴처팅하세요 들어갈 거니까 저기요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계십니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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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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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지금 옆에 있습니다 왜? 나는 들어도 돼 시즈니엄이라도 확인을 시켜줘야 돼 시즈니엄이들이 하도 낚시줄, 낚시줄, 염력, 염력 하니까 확인을 시켜줘야 돼 아무것도 다른 것을 줄이 있긴 있네 낚시줄은 아니지만 줄이 있긴 있어 조심해, 딱 붙어있어 나 지금 너무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와.. 나 지금 너무 잡고 있는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잡고 있는 것 같아 봐봐, 정의 차려 정의 차려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일단 이쪽으로 와봤니? 니 앞에 가 있어봐 괜히 시청하고 오해하니까 일단 앞에 앉아있어 오늘 시청자 참여거든요 일반인 시청자 참여인데 우리 DP님이신데 지금 장난을 뭐 쳐긴 쳐요 분명히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망자의 장난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뭔 일이었으면 한 10분 정도만 돌아봐 니가 돌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돌아봐 여기 건물이 완전 오브고브 돼있거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아까 피아노방부터 해갖고 피아노방.. 피아노 있는데 강당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기가 엄청 복잡하거든? 거기로 어떻게 가요? 완전.. 한번 가봐 알았지? 천천히 나 밑에 내려갔을게요 여기가 저기.. 내가 어딨어? 내가 어딨어? 내가 어딨어? 여기가 어딨어? 여기가 어딨어? 다시 복잡해 감사합니다. 아..여기인데..? 이거 피아노 원래 닫혀있었나? 태극기 있어요 태극기 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닥에 여긴 어디야? 여기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요 저에서도.. 어? 뭔 소리야? 유리 유리 뭐야..? 피아노 이따 나갈 때 한번 봐 볼게요 여기 아까 거기 2층인가 있고 안 되겠다 이거.. 근데 여기 어디야? 저기 무서운데? 안 되겠네 안 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같이 가겠습니다. 대충 이제 알았어요. 뭔가 누구한테 장난을 치려고 하는지 알았으니까.. 네, 합류해가지고.. 3층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는 막혔는가 보다.. 일단은 뭐 있긴 있거든. 그런데 네가 목적은 아닌 거 같아. courage! 왜? 왜? 저기 colonies 있었어 누구? 아 깜짝이야.. 진짜! 아 여기는 막혔는거죠 al us 일단 뭐 있긴 있거든 이거 큰 목적은 아닌거 같은데 m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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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 ahora 아.. 깜짝이야.. 아.. 어디에.. 너 뭐 먹고.. 발.. 괜찮아.. 아.. 저기.. 어디에.. 아.. 저기.. 어디에.. 뭐 없다니까.. 너 왜 그래? 하지마.. 하지마.. 뭐 봤는데.. 아 진짜 장난해.. 아니.. 아니 진짜..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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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잠깐만.. 이거 헛꺼풍이야 지금? 아.. 여기 있었어요 분명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 팔 다 한거 같아.. 진짜로? 왜 그래.. 아니 여러분들 이거 장난 아닌거 같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사람 있어요 사람.. 아까 웃었다니까.. 뭔 웃음소리.. 나 못 들었는데..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못 봤다니까 진짜로 사람 있어요.. 팔 괜찮아요 진짜.. 지금 놀랬어 놀랬으니까 좀 주물주물 해줘 어.. 좀 놀랬거 같아.. 놀랬어 잠깐만.. 여기였었지? 그냥 똑같이 보여줄게요 어떻게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일하고 걸어가고 있었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었지?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고 있었지? 네가 따라가고 있었지? 네.. 따라오는데 여기서 좀 머리 위로 찢혀 들어가고 이런 거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다시 한 번 잠깐만.. 그냥 표정만 해봐 어떻게 어떻게.. 형상은 됐고 어떻게..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형이 여기서 내가 보고 있었는데.. 형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나고 네가 뒤따라 오고 있었어? 불빛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불빛이 이렇게 하니깐 형이 미치고 미치고 왔잖아 이쪽이 빛이 좀 보이잖아 네.. 이리 와봐 와.. 여러분들 내가 귀신의 기운을 느꼈으면 내가 알았겠지?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떤 시청자분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라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절대 담배 아니에요 오늘 일단은 갔다 왔잖아 일단 이제 종합적으로 방송으로 봤을때는 진짜 몰입은 되는데 뭔가 좀 디테일한 실감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 말로 표현이 안되고 아직도 생각나요 그 여자가 일단 피부가 하얗고 아니 너는 그 시커먼지 보여요? 뭐가? 네 얼굴이 진짜 뚜렷하게 보여요 피부는 창백했고 일단은 하얗고? 네 피부는 좋았어요 하얗고 하얗고 일단 하얗다? 피부는 하얗고 머리 꽁다리 머리 했고 꽁다리 머리 했고 여자는 확실하지? 여자 확실해요 확실하고? 나랑 눈이 마주쳤어 눈이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는 여자 꽁다리 머리에 피부는 하얗고 대충 옷은 갈게요 검정색 옷은? 검정색 후드티에 바지가 추리님 같은 추리님 같은 발은? 발은 못봤어요 표정은 웃고 있었냐? 웃고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아 무표정 무표정? 무표정 아 카메라에 못 담았어 아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는 몰랐어요 진짜 나는 거기에서 뭐가 기운을 내가 느꼈으면 그리고 사라졌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 여기란 소리에요 지금 잠깐만요 근데 DP가 말한게 이제 2층 피아노로 가는 지금 이 부분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여기여기 지금 여기 여기 문 뒤에 뭐가 있다는 소리야 지금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뒤에 지금 Lion Tees 들어있는데 일단 뭐 있긴 있거든 그런데 네가 목적은 아닌 거 같아요 도망가긴 통 골랐 hypotheses 하하 유튜브? 그다! 좋아요! 알람쇄짱 부탁드려요